아줌마가 놀라셨어 너가 20만동 달라고 그랬잖아 아줌마한테 아줌마 저 만원 줘요 이랬잖아 아줌마 저 만원 줘요 이랬잖아 아줌마가 이해 못하실거라 아줌마가 안 믿으셔서 먼저 눈문도 낼게요 아줌마 날씨야 아줌마 날씨야 람보이키야 아우 와 여기있는거 다져 이거 장난아닌데 우리 딴데가서 자리피고 팔아야되나 와 이거 너무 많은데 우리 실수했나 아줌마 날씨 아줌마 날씨 오랜만에 만원원치 사니까 감회가 새롭다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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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먹어볼까 한번 먹어봐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이건 분명히 잘 익은게 확실해 이거 이렇게 하고 먹어도 되려나 안죽겠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아세로라 체리라고 하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이걸 많이 팔더라구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이름처럼 생긴것도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냄새는 되게 향긋해요 이 조그만한 것이 비타민C가 오렌지에 20배나 된대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에 다 먹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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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씨가 있어요 안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씨가 있어요 이렇게 씨가 있고 씨가 있고 씨가 두 개나 있네 씨가 세 개나 있네 씨가 세 개나 있네 이게 맛은 굉장히 상큼하고 달아요 이게 맛은 굉장히 상큼하고 달아요 시에서도 향긋한 냄새가 난다 시에서도 향긋한 냄새가 난다 이것도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주스로 많이 드시더라구요 주스로 만들어서 그럼 우리 이제 이거 팔러 갈까요? 그럼 우리 이제 이거 팔러 갈까요?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를